전호숙의 현장매물 생생중계 청춘 이종화입니다. 서기 2018년 8월 6일 월요일 아침 오늘의 세 번째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이고요. 정남행에 자리 잡은 넓은 대지를 분할해서 드리는 대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찰령수간 폭우가 쏟아주기 시작했는데요. 마무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의 대지 170평 정도고요. 포장도로 보시는 것처럼 접해져 있고 전기, 전화, 수도, 인터넷, 통신 다 원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망 좋고 공기 좋고 주변은 아주 청정한 지역이고요. 분할해서 드리는 대지 170평 평당 26만원에 여러분께 조개를 드립니다. 조그맣게 전원주택 짓고 전원생활하기에는 아주 그지없이 좋은 매물입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42-6640, 010-5468-2400번 행성 둔내, 곰나루공인 청춘이종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더위도 한풀 꺾이고 있고요. 한 주가 더 건강한 사연들 함께 하시고 저는 또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